전국 우즈베키스탄 라이크 플라이크 국제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박싱 빅 라이벌전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민철 선수와 우즈베키스탄의 래브샤마토프 선수와의 경기 6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래브샤마토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민철 6라운드 경기 배민철 선수는 루키 챔피언전 배민철 선수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입니다 4전 3승 1무 2K0 승입니다 1.1K0 승 1.1K0 승 우즈베키스탄 라이크 우즈베키스탄에서 래브샤마토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1.1승인데 2K0 승리를 보냈군요 2라운드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 2-1해선 6라운드 경기만 그만큼 오늘의 해운대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가 배민철 개인으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가까운 울산의 유어스티이터가 선축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오늘 다른 응원단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흥미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민철. 그리고 오즈베키스탄의 샤마토프. 자, 여기서 조금 공격을 덜 펼쳐줘야 해요. 차마토프 선수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공격이 반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을 계속 펴고 있는 배민철 선수인데요. 배민철 선수. 배민철 선수. 배민철 선수가 주먹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히려 샤마토프가 자신감을 가지고 배민철을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샤마토프 선수는 어깨 밖에서 휘두르는 펀치이기 때문에요. 저게 배민철 선수가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크리스탄을 사용한다면 다운까지 있고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민철 선수. 배민철 선수가 무기를 맡고 있습니다. 샤마토프. 저거 컴축적으로 지금 놀고 있죠.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배민철 선수도 상대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배민철 선수는 지금 타운 파워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왼손을 부산을 좀 많이 내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격 펼치고 있는 배민철. 묵직해요, 주먹이. 3점 대수. 무기는 가볍지만. 무기는 가볍지만. 또 같은 경쟁을 같이 가죠. 네. 이렇게 한 명으로 회로 냈던. 지금 이런 선수는 제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동차와 토프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아, 이런 인생이 굉장히 큰데요. 대입자이. 네. 순간적으로. 우주의 스타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선수가 지금 내면을 했네요. 또 그만한 또 일명호 챔피언이 이런 실력 있는 선수들 때문에 스카욕트를 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번 2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배민철 선수가 좀 위로 좀 잃었죠. 지금 정확한 펌치가 몇 차례 허용을 했고요. 네. 지금 오히려 샤마토프 선수가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공격력이 더 살아날 것 같고요. 네. 또 배민철 선수는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로 유축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지금 마우스피스가 지금. 미효타를 허용을 하는 모습이죠. 네. 네. 예. 네. 이런 내용의 경기를 펼쳐나갈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의 경기다 해도 이러한 기량이 있는 선수와 대전을 가져야 승패를 떠나서라도.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민철. 배민철 선수는 먼저 선수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앞선 2라운드에서는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만회해야 되겠죠. 역대 만만치 않습니다. 선수들을 보게 되면 상체에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많이 흔들어줍니다. 그렇죠. 흔들어준으로 인해서 상대방 타격권에서 좀 벗어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펀치를 맞으면 배민철이 더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승패를 오히려 배민철의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펀치를 뻗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그렇죠. 세마토프 펀치죠. 세마토프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왼손재로 많이 내줘야 되는 거죠. 흐름 없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민찬은? 대민찬은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공격을 좀 해줘야 돼요. 조금 더 위축된다 싶으면 샤마토프 선수의 연타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샤마토프는 계속 오른손재를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왼손 주먹이 나오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왼손잽입니다. 흔히 한 명 얘기하면 왼손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그 왼손잽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샤마토프는 오른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민철 선수가 초반 분위기와는 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자신감도 좀 겨뤄된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힘을 내서 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떡해요. 네. 큰 관을 맞았습니다. 배민철. 샤마토프를 맞아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화이트. 계속해서 지금 계속 주먹이 샤마토프는 연결이 되고. 그렇죠. 주먹은 하나를 내도 아주 묵직하게. 아 맞았어요? 네. 지금 턱에 굉장히 정확한 주먹을 맞아서 지금 충격을 좀 받은 것도 같은데요. 오히려 샤마토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몰아 붙이고 있거든요. 네. 자, 0-2 면서. 아 이번에는 후반에 가서는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국 측에 한 10여초 남겨놓고 지금 정확한 주먹에 들어갔거든요. 아 샤마토프의 강력한 공격. 뭐 복부. 아 네. 네. 다시 한 번 또 주먹 허용했죠. 여기서 큰 걸 또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배민철 선수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마토프는 점점 자신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배민철 선수 입장에서도 4라운드가 거비가 될 거 같고요. 그 샤마토프 선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처음 선별한 경기이기 때문에 또 케어스는 욕심을 내겠죠. 4라운드가 약세를 좀 본 것도 같고요. 4라운드에서 먼저 선대 공격을 펼치고 있는 배민철입니다. 마지막 샤마토프의 주먹은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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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야, 네. 그것은 상대가 또 문학끝 좀 쎄 성 성 성 성, 강한 성 수는 대전하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그런 뭐 상대치는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얼굴이 비록 반대를 넘어갈 정도의. 이 선수가 조건을 많이 허용하면서 지금 또 많이 떨어진 일상입니다. 1라운드로는 아주 좋은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실력 면에서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라운드와 강연 가수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에는 샤마토프가 하나 허용했습니다. 들어가다가 오히려 반면에 배민철 선수도 무작정 들어가야 되겠죠. 정확히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샤마토프 선수는 그 배민철 선수의 공격을 정확히 보고 지금 펀치를 들고 있고.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배민철 위기인데요. 지금 샤마토프 선수가 위기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 않았는데 2라운드 좀 잘 넘겨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민철. 제가 제가 문을.. . 자 경기가 제대로 지금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백민철은 죽어서 주먹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주먹이 다 나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슈마토프 강을 맞았어요. 연속해서. 배민철도 심해지고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슈마토프도 무작정 들어가다가 주먹을 허용하고 왔습니다. 배지철 선수도 이 경기를 잘 넘겨야 하는데요. 이 4라운드가. 그렇습니다. 많이 다리 심어지면 빠진 상황이거든요. 정타 주먹이 안면에 몇 차례 적중이 돼서. 안면에 청룡을 좀 입은 듯하고요. 슈마토프. MBC 선수가 그냥 지금. 4라운드 끝났습니다. 4라운드 경기에서도 배민철 선수가 반짝 주먹을 선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위기에 몰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뭐 정확한 그 카운터가 여러 차례 들어와가지고요. 네. 그 충격을 좀 입은 상태고요. 여기서 유민, 데민철 선수가 앞서 계속 주먹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마토프도 이번에 여기는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지금이죠. 그런 이후에 또. 몇 차례 크리에이터를 허용했죠. 데민철 선수가. 이렇게 되면 5라운드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플라이급 경기입니다만. 두 선수가 모두 파괴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5라운드. 지금 뭐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지금 그 기량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이 되고요. 네. 지금 4라운드 공 올리기 직전에는 좋은 공격을 몇 차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라운드에는 좀 좋은 공격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자, 배민철 선수의 체력이 과연 6라운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연습량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명의 선수를 만나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경기는 또 이번에 처음이고요. 네, 네. 또 아마추어 경력도 우수 대표까지 진행했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를 만나서 배민철 선수가 조금 고전하고 있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는데요. 샤마토프도 카운터 펀치를 사용하면서 한번 휘청했습니다. 네, 네. 배민철 선수가 받은 어떤 경기 보다 훨씬 적게 보이죠? 5라운드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급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배민철, 그리고 우르베키스탄의 샤마토프를. 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점수로서는 배민철 선수가 일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케오 승이 아니면 역전시키가 힘든 그러한 경기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매니저 쪽에서도 배민철 선수가 관장 쪽에서도 어떤 승패를 떠나서 실력 있는 선수와 기장을 한번 붙여놔서. 붙여놔서. 네. KGF의 그 선수는 몇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에도 샤마토프가 들어오나가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네. 배민철 정신력으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샤마토프는 지금 계속해서 유리한 경기를 펼쳐갔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계속 선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파울을 주고 있죠. 네. 샤마토프 선수가 계속해서 주말로 둘러끼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걸 또 허용하고 많았어요. 네, 진짜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경고를 한번 주고 두 번째 나왔을 때 파울을 줬게 되는데. 뭐, 파울을 좀 강점을 지키는 그런 경기도 있고요. 네. 배민철. 자, 여기다가 다시 원투. 네. 네. 레프트. 라이트 계속해서 주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민철. 자, 5라운드 끝났습니다. 5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배민철 선수가 5라운드에서도 이렇다. 그렇죠. 네. 1라운드나 5라운드까지 뭐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특히나 또 자신감 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상대가 나보다 좀 강하다는 그런 걸 느꼈을 때에는 굉장히 크고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샤만토프 선수가 배민철 선수보다 기량이 한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배민철 선수는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아직까지 뭐 정석이 사전될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또 강자들과 또 대전을 해야. 그렇습니다. 뭐 뭐 기술로 금방 또 향상이 되고요. 뭐 상태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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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이러신 것 Vini ¿과 neuro장 uri modelMake? 그렇습니까? 자 Meta은 автом shell. 네. 네. 어쭈 캈AI의 됩니다ORE Oscar. 실무VII 카카오. 네. 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요? 지금 음악을 위해서는 아주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시마토프 선수. 다 됐어요. 대민철. 대민철 선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마토프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대민철 선수. 시마토프의 오른손 주먹은 끊임없이 속사포차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베미철 선수. 오른손은 배의 공격에 의한 얼굴 공격, 배교가격 이런 식으로 공격 패턴이 되는데요. 지금 베미철 선수 입장에서도 평수도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경기 중에서 마지막 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마토프를 맞아서 대민철 선수는 아주 어려운 경기를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높은 정신력을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반격을 하고 있는 배민철. 상대를 지금 또 몰아붙이고 있어요. 마지막 팀까지 쏟아붙고 있습니다. 배민철. 상대 선수를 정확하게 육회배우. 배민철. 하나 더 판매. 지금도 몰아버리로 이끌어 가는데요. 마지막 팀. 시가토프는 첫 승리를 캐리어로 장식했던 경험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한국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팀. 마지막 팀. 마지막 팀. 마지막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배민철 선수가. 이mud은 배민철 선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시합 내용면에서는 배민철 선수가 진흥 경기를 펼쳤지만 또 상대가 물론 데뷔전에서 1승을 거둔 선수였지만 아마추어 유수 대표를 지냈던 그런 린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이번에 좋은 공부를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정신력이나 모든 면을 봐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선수를 더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의 선수가 10라운드 이상의 선수가 올라왔을 때 패하게 되면 굉장히 자절이 심하지만 최신의 때는 한 번씩 저도 그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수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3대 0으로 랍 샴백 스마토프 오즈베키스탄의 스마토프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50kg 플라이큐에서 오즈베키스탄의 스마토프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저 선수도 유명운 챔피언이 스카우트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선수를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플라이큽 치고는 묵직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샤마토프 선수입니다 플라이큽 경기에는 샤마토프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